스타벅스 봄메뉴 신상 3종 먹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제가 탄 슈크림 라떼 이거 먹으려고 매년 봄 기다려 크림에 있는 바닐라비니 찐임 봄에 살찌고 싶으면 과자랑 같이 크림 퍼먹으면 됨 진짜 존맛탱 위에 슈크림이 찐이고 밑에는 그냥 라떼맛이야 두 번째로 핑크 맥은올리아 레모네이드 이름 어려운 메뉴 나만 싫어? 맛은 생긴 거 그대로야 부질없는 이 풀떼기는 뭐지? 6,000원 주고 먹기에는 완전 아까워 그냥 빨간 레모네이드 맛이야 비추! 그냥 편의점 레모네이드에 얼음 타먹어 마지막은 파인코코 그린 요거트 블렌디드 나 사실 요거트 들어간 건 다 좋아 느낌은 프라푸치노처럼 샤벳 느낌이야 얼음이 사각사각 씹혀 딱 피나콜라 타에 요거트 섞은 맛이네 그래도 괜찮다 호불호는 갈릴 것 같지만 한 번쯤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스타벅스 신상 두 개 사왔어 티는 품절이라 블렌드 메뉴 두 개야 커피 드로잉 말차 프라푸치노 먼저 먹어보자 그림이랑은 좀 다르네 한 입 마셔보자 아래에 초콜릿이 엄청 몰려있어 초코나무순 맛이야 생각보다 초코맛이 강해 아래에 초코가 너무 몰려서 잘 저어 먹어야 해 말차 부분은 녹차 프라푸치노랑 똑같아 초코 올라온 거 보이지? 생각보다 초코가 많아 다음 메뉴는 퍼플 샤워 블렌디드 그림에 보이는 저 아랫부분이 뭘까 궁금해 한 입 마셔보자 맛은 그냥 포도 슬러시 맛이야 아래에 있는 게 뭔가였더니 젤리였어 건져서 보여주고 싶은데 잘 안 건져줘 사실 그냥 별 맛은 없어 위에 슬러시랑 섞어서 먹으면 잘 모르겠어 솔직히 가성비가 너무 별로라 다시 먹고 싶진 않아 스벅 프리퀸시 시즌이 돌아왔어 빨간 스티커 주는 미션 음료 3개 사와봤어 딸기 요거트 블렌드 펀치 그래피티 블렌디드 자바칩 프라푸치노야 자바칩 먼저 먹어보자 자바칩은 진짜 원래 스벅 1픽 프라푸치노야 근데 스벅 종이 빨 때 나만 싫어해 참고 한 입 마셔보자 초코컬은 역시 스벅이라 맛있다 자바칩이 콕콕 박혀서 너무 맛있어 두 번째는 신메뉴로 한번 사와봤어 그래피티 같이 드리즐이 뿌려져 있어 한 입 마셔보자 아 열대과일 맛이구나 핑크 드리즐이 무슨 맛일지 궁금해 그냥 설탕 맛이구만 내가 좋아하는 요거트 딸기 블렌드 안에 상콤한 딸기가 가득 들어있어 이건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으려고 딸기가 씹히는 게 진짜 존맛템이야 요거트도 고급스럽고 이거 정말 강추야 이디아 컵빙수 3개 사와봤어 저번 이디아 너무 별로라 다른 지점 갔다 왔어 팥빙수 먼저 먹어보자 이거 용기 너무 귀엽지 않아? 통파채에 연유가 뿌려져 있어 떡도 미니떡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 빨리 한 입 먹어보자 중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어 생각보다 안달아 특히 기본 얼음이 비비빙 맛이라 너무 좋다 다음은 딸기피치 빙수 어? 이건 우유 얼음인가 보다 위에 딸기피치 토핑이 있어 그리고 크랜베리 그래놀라도 있어 생각보다 그래놀라가 고퀄리티라 좋았어 얼음이 요거트 맛이라 상콤시원해 마지막은 망고 패션빙수 별로 기대 안하고 사왔는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한 컵에 구성이 진짜 알차 망고가 완전 리얼은 아니고 쨍 같은 느낌이야 잘게 쪼개져 있어 안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요거트 맛이 났구나 이번 메뉴 대성공이야 이디아 음료 먹어봐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디아 믹스치노 2개 한번 사와봤어 먼저 모카친 믹스치노 맨날 메가랑 컴포즈 먹다 이디아 먹으니까 좀 작게 느껴진다 휘핑은 좀 못생겼어 위에 뭐가 있는데 이게 뭘까 우와 이게 뭐야 믹스커피 스틱 모양이 있네 놀라운 건 이거 먹는 거야 심지어 맛있어 믹스치노는 믹스커피에 얼음을 갈아서 만드는 건가 봐 맛은 믹스커피에 모카 맛이 진하게 느껴져 근데 그림이랑 좀 다르다 초코 드리즐 어디 갔어 다음은 달고나 믹스치노 여기도 위에 믹스커피 모형이 있어 충격적인 건 뒤쪽에는 달고나 가루가 안 뿌려져 있어 그래도 한입 먹어보자 달고나 가루 맛있는데 왜 한쪽만 뿌려주시나요 맛은 이게 좀 덜 단 믹스커피 베이스야 그래도 나는 모카친 믹스치노가 더 좋아 커피 믹스는 나중에 점심 먹고 먹어야겠다 2일 날 3일 날 1일 날